한참 지금 잘 나가는 나라가 오픈 AI사지 않습니까? 실제 전투에서 보병의 살상률은 보통 20% 이하로 보고합니다. 20% 이하니까 80%니까 어마어마한 정확도를 자랑하는 거죠. 여기 이제 오픈 AI사.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지만 이 AI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기술입니다. 검색 기술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구글 방식의 키워드 검색에 비해 가지고 AI 기반의 검색은 10배 정도 비용이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AI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종류의 기술 혁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돈이 운용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추론에도 돈이 많이 들고 학습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도 뛰어들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쩐의 전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오픈 AI사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오픈 AI사가 여러분들 이번에 돈을 8조 8천억 정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이 세 번째 라운드 정도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AI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것이 1차 기업 규모가 적을 때 기업의 시장 가치가 적을 때 1차 투자자를 모아가 그 돈을 돌려가지고 기업 가치를 좀 키운 다음에 세컨드 라운드 2차 투자 유치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돌려가지고 기업 규모를 더 키운 다음에 3차 라운드에 여러분들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아무리 유수한 AI 스타트업 기업들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살아남는다 이거 여러분들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돈 많은 회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회사를 만든 창업자들은 어느 정도 돈을 챙길 수가 있겠죠. 오픈 AI 가서 이번에 며칠 전입니다. 10월 3일 날 투자 유치금 투자 자금을 유치했는데 그때 인정받은 것이 회사 가치가 208조 8조 8천억을 모았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조 8천억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투입됩니까 데이터 센터에 투입되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지금 계획하는 걸 하나 세우는데 4조 4천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돈을 계속 모아올 수 있겠느냐 여기 보시면 오픈 AI가 시장 가치 208조 원을 인정받고 66억 달러 8조 8천억 등도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모아가 여러분 뭘 하는 거 하니까 오픈 AI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글레이트 블랙웰이라는 이름 최신 GPU 5만 개를 구입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테네시주의 맨피스에 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그럼 8조 8천억 가운데 4조 4천억 정도가 나가게 되면 4조 4천억 가지고 여러분들 다음번까지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여러분들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사가 끝까지 못 버틸 거다 추가 자금 부족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은 들지가 않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엔슬로픽사라든지 미스트랄사라든지 오픈 AI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회사를 팔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미국의 한 전문가가 이야기했네요 포버스지의 CCS 인사이트 벤 우드 대표 분석가는 인공지능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AI 분야의 조정 국면이 올 것이고 스타트업들은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혁신을 위한 자금을 계속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돈을 확보하는 데 어려울 것이다 4차 라운드 5차 라운드 6차 라운드 그렇게 투자 자금을 모으기가 힘들 거라는 이야기죠 이로 인해서 AI 기업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고 현재 오픈 AI사가 자금 조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상황이 몇 년 안에 변할 수가 있고 2020년 정도가 되면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분을 50% 갖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픈 AI사를 계열사로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제기하는 것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 스타트업을 인수할 유력한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아마존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것은 대형 언어모델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거의 매해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는 것이 언젠가는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왜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마지막 승자는 미국의 빅테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가 엔슬로픽사는 아마존 인수하고 오픈 AI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방향도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는데 성장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미국의 기술주 대형기술주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기술주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형기술주들은 대부분 미국의 유명한 상장지수펀드 역사 오래된 상장지수펀드가 대부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기술주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미국의 기술주 상장지수펀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는 XLK 그 다음에 FTEC 피델리티가 운영하는 그 다음 VGT 벵가드가 운영하는 그게 이런 세 가지가 대부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지분을 대개 30에 40% 정도 갖고 있는 상장지수펀드인 거죠 게임 룰이 미국의 큰 대형기술주 중심으로 그렇게 시장이 재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직은 사이가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 AI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 오픈 AI를 경쟁자로 공식화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범용 인공지능 개발 위해 현재 100배 규모의 슈퍼컴퓨터 구축 중 결국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열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쩐의 전쟁이니까 처음에는 스타트업들이 시장을 개척해 놓겠지만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빅테크들이 대부분 지분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저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 이런 정보들을 다 종합하게 되면 결국은 성장주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미국의 대형기술주 위주로 자기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그것도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런 대형기술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주 기반의 상장지수펀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XLK, FTEC, VGT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정보도 투자까지 생각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를 보고도 이런 정보를 보고도 아 이게 대형기술주 위주로 시대가 흘러가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다음은 이제 의로사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로사태 1 1 2